아이고, 아이고. 축하합니다. 뭐와, 뭐와. 섞어서 갈까? 수많은 이효리예요. 맴매하셨으면 좋겠네. 어머, 어머, 어머. 막 순차 내고. 혹시 어리고. 아이고, 두 분이서. 아이고, 두 분 괜찮으실까요? 이 조합 괜찮아요. 하아, 이에. 논만 하려고. 눈을 잡으셨어. 왜 그러시는 거지? 나이를 먹을수록. 아, 진짜 고민 있으신가 보다. 나이를 먹을수록 욕심이 또 생기죠. 욕심이 또 생기죠. 나 지금 내려놓고. 아니, 뭔가 진정상인데 약간 눈물 지평을 썼네, 지금. 진짜 이거 내려놓는 게 아니라요? 집을 왜 내려놔? 몇 명씩 경쟁해야지. 오늘 좀 더 열심히 하자고 그래. 나이, 오늘 좀 어리고 있어. 아, 이상해. 어. 오늘 좀 더 열심히 하자고. 많이 받았는데 뭘. 나는 영원하게 겨냥이고 싶은 거지. 아, 멋있어, 멋있어. 나는 내 죽는 것도 생방송으로 가려고 그래. 아, 멋있어. 아, 멋있어, 멋있어, 멋있어. 어, 나이. 그때 그때 제가 엠 Sache 뵙겠습니다. 그때 또 뵙겠습니다. 엠 arrange, 엠 Sache. 엠 Sache 뵙. 엠 Sache 뵙.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너무 욕심 같다는 게. 아니지, 아니지. 눈망 들었다고 그래. 눈망 들었다고. 왜 이런 거 해. 하하하하하. 진짜 선배님은 받을 생각 하셨던 거예요? 사장님이 축하를 했다니까. 그러나 꼭 나오라고 그러더라고. 선배님 받을 줄 알고. 꼭! 재승이도 아까 축하하려고 아 맞아 다들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 낀 의사가 있잖아 원래 받으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미리 이경규 선배님 방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저도 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형님 축하드림도 했어요? 저 축하드림도 했어요 그래서 나는 나가 매성 나가 사장님 길은 당나귀, 목탄방에, 목탄방에 문자아들 아 길을 의심하죠? 아 근데 이 일은 내야 그 순간 내 얼굴이 딱 옷으로 올라가고 있었어 숨겼어, 웃겨서 웃을 길도 없어 이게 한지 돌아가셨어요 본명의 순간, 1년 초 사이에 내 감출 수가 없어, 내 본명의 이름을 감출 수가 없어 알잖아, 알잖아 자, 자연스럽게 그러면 되는데 이게 안 되냐 이게 뭐지? 이게 뭐지? 이게 뭐지? 이렇게 까무셨네 숙이는 그 대상 받고 집안 가문에서 받는 땅에 김숙이 윤려받게 돼 있대요 오 진짜요? 집안 땅 아 진짜요? 김숙이는 상가해 주시면 좋겠어 김숙, 상교 심쿵이 모습이 심쿵이 눈빛core